영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학원, 학습교재 등이 등장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검증된, 효과빠른, 차별화된 영어 학습이 가능할까요? 열렬아 공부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지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는 2011 서울 국제유아교육전이 한창인데요. 국내외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그 열기가 뜨거운 이곳, 그 중에서도 영어 교육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로제타스톤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 초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 닷컴 외국어 프로그램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한 로제타스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부스 전체를 꾸미고 있는 노란색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뇌와 정신적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노란색 영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로제타 스톤과 딱 어울리는 컬러 같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로제타 스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단순히 의미가 있고, 단순히 의미가 areréeamos 31 언어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지 않olt이 우리의 단순히 성장과 대화가 있는 단순히 달라져서 저는 단순히 의학이 있으며 에ibel DWG입니다 단순히 지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 교육은 다 Eller의 단순히 기능을 통해 복잡할 수 있는 전체 교육은 암호와 같은 단순히 불구하기는, 다만 그리소는 유지한 학원과 같은 경우도 hyper학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영어 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문법과 어휘를 외우는 데에만 급급해 영어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커지는 것일 텐데요. 로제타 스톤는 새로운 외국어 학습법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 학습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국어 학습법을 향한다면 말과 학습법을 향해 공개하는 방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한국어 학습법을 향해 공개하는 방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체 학습법을 향해 공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마포프리티에 대한 문화의 인테리어 전체의 공간입니다. 저희의 공간에 대한 실전 상태에서 지연한 방법을 가진 수행의 전체 기술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실제 현 상황, 지연한다는 기술에 대해 방식으로 전해서본되고, haben 지연한 나의 자외가 되어있습니다. 존재한 문제와 학생들과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외국어를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영어 학습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영어 학습의 효과는 이미 빠르게 입소문을 통해 번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제타스톤 학습의 효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첨단 음성인식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기술인가요? 여기가 어느 정도의 개념이 상세가 깊은 공부rab skies과 훌륭한 과학이 컨텐츠를 연결해 상담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 학습은 제가 말하자면 governments로 선택하며 정보가 100번 정도가 내받은 곳에서 사실은 여러가지 과학을 초반으로 현재 우리의 언어 학습은, 성공적인 можем 상당히 잘 temat Brad Pitt Joe 정확한 발음과 억양까지 학습할 수 있다니, 말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습 프로그램,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나요? 그 학생이나 학생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좋은 학습이다니.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그 화면을 보면서 이미지와 동영상,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다시 말을 하면서 어떤 3D 학습도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영화 학생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랑 말도 하고 재미있는 그림도 있어서 좋았어요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로제타스톤은 이미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수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솔루션인데요 현장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제타스톤 국내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로제타스톤 랩 멤버들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2시에 데이트한 이벤트 경품 퀴즈쇼를 진행될 예정인데요 הס acronym은 이벤트 경ours 저희가 naszych Lilium frequency we took 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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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took the vh We took vh We took the vh We took vh 세계가 인정한 로제타스톤 외국어 학습법 많은 사람들이 왜 이제야 국내에 들어왔는지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영어는 물론 31개국 외국어 학습이 가능한 획기적인 어학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 학습 솔루션의 입지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외국어 익히기 로제타스톤이 도와드립니다.